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여기야? 왜 여기야? 모르겠어요.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몰라요, 뭔지.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또 유튜브에 영원이라고 커버곡들 이런 거 올리잖아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음악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뭔가 올릴 거예요. 그거 말고 옛날에는 뭐 TV에 나와야지만 뭔가를 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것들도 많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다 해볼까? 다 해볼까? 이러고 있는 거예요? 오시면 안 돼요. 오시면 안 돼요. 진짜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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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